재빈이 복화 2에 22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이게 뭐라고? 줄리라고? 오 그래? 줄리래 얘가? 줄리래? 줄리인데, 줄리야? 이게 어떻게 줄리야? 줄리는 이렇게 써야지 줄리일 것 같은데. 뭐라고요? 줄리인데 줄리야? 줄리인데 줄리야? 줄리인데 줄리야? 화장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어디야? 그 화장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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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 where are jill where are jill 남자야 여자야? 여자 그럼 안만끼러 봤자 뭐야? 씨 씨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씨 그럼 where are jill이야? where is jill 무슨 r가 왜 튀어나오냐? 무슨 r가 왜 튀어나오냐? 뭐 똑똑하다며? 그래서 읽어보세요 where is jill 이것만 읽어보세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is jill ok jill 앞만 읽어봤자 she 읽어보세요 she e 읽어보세요 is she ok 그래서 jill이 어디 있니? 라고 뭐라고 물어봐요 jill is in the bathroom jill이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요 where is jill 라고 했더니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ok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ok jill은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다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서 수건이 필요한데 수건이 화장실에 없고 식당에 있으니까 식당까지 가야 되겠네 The dining room 무슨 뜻이야? 그 식당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In the dining room은 무슨 뜻이야? 어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없다 치고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Where is Jill? Where is Jill이야? 아니에요 Where is Jill이 무슨 뜻인데? 어딨니 Jill은 Jill이 어딨는지 물어봤어요 지금? 대답이 Jill이 어딨는지 대답했어요 지금? Tower 수건이 어딨는지 물어봤죠? 그럼 수건이 어딨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Jill이 어딨는지 Where is Jill은 무슨? Where is Jill이야? Where is the tower? 그냥 tower이야?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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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없지? 어? 연필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 그 위에 안 깎은 거 없어? 다 없는데 하나도 안 들어있어? 네 여기 어디 굴러다 애들 야쓰고 아무데나 버려놨 버렸나 보다 찾아봐봐 책상 위에 책상 위에 남는 거 없어? 네 저기 하나 있는 거 일단 네가 가져갔어 네 오케이 그녀의 수건이 어딨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녀의 수건이 어딨는지 Jill이 어딨는지 왜 물어봅니까? 응? 여기에 her의 뜻은?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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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뭐 대신 왔어요? Jill Jill 대신 왔어요? J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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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ll's가 무슨 뜻이야? Jill is Jill is Jill is Jill is towel Jill은 수건이다야? 아니요 지레 수건 지레 수건 점찍고 S가 무슨 뜻인지 너 배운 적 있는데 네 줄임말 줄임말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누구누구의 라는 뜻으로 점찍고 S 한다는 거 배웠는데요 배웠어요? 오 안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Jill is Jill is in the dining room 오케이 음은 이래 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데? What Where is Jill? Where is Jill? 이 무슨 뜻이야? 어딨니 Jill은 Jill이 어딨냐 여섯 가지 질문이 아니구요 암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이 아니구요 암만 길어봤자 이 It Is 무슨 뜻이야? 그것은 그럼 It is in the bedroom 무슨 뜻이야? 그것은 침실에 있다 그 침실에 있다 오케이 이거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봅데? Where is her spoon Where is her spoon 이 무슨 뜻이야? 어딨니 그녀의 스푼은 그녀의 숟가락이 어딨는지 묻는거죠? 네 헐는 뭐에 왔어요? 헐이요? 응 Julie 또 줄리가 왜 나와 J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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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 하면 무슨 뜻이야? 그녀의 스푼 그녀의 스푼 jill jill in thears Jill is in the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알 jill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질이 질이 지혜야 대신에 못 써도 돼 앞만 길어 봤자 이 시 뭐 시 시 왜 홀는 왜 안 돼요 홀은 그녀 그녀 의 있다야 그녀가 있다야 그녀가 있다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her dress is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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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가 아니고 bathroom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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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말이야. 평영이는 어제 했던거지? 네. 아 아 아